나는 매일 너 덕분에 인류의 진화를 목격한다 어떻게 한 시간만에 사람을 이렇게 바쁘냐 그렇게 이쁘냐 예쁜 척 하지 마라 나 빈속이다 나 이쁜 척하면 재수 없지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 나는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나 여자 칠 수 있다 그거를 남들이 막 이쁜 척 하는 거라고 구니깐 애라도 심둘어 아 스트레스 많다 야 근데 너 이 백이 좀 마음에 드나보다 잘 들고 다니네 어 엄청 편해 어떻게 오빠가 신상 나오면 또 하나 사줘 오빠가 엘한테 가방을 또 또 사줄 거예요 고만하라고 고만하라고 좀 고만해 진겸이 여자한테 초크를 걸어 에라는 시로 똥만이가 안 해 뜨면 좋겠도 모를 막 불사르니 나발이니 개소리는 안 해 뜨면 좋겠도 힝 똥만이는 똑당해 에다가 똥만이 때 시합 앙데 앙데 그는 거는 진짜 진짜 똑당해 똑당해 흠흠 동만아 나 칼 들었어 이 새끼야 애라도 해보고 싶어 아저씨가 가져주시면 안 돼요? 저요? 야 형 바쁘신데 헛소리 하지 말고 나중에 내가 알려줄게 너 말고 흉아 저 흉아가 여기서 제일 색고 제일 멋진 흉아잖아 아이고 일단 한번 올라와보세요 재미 삼아 해보는 것도 좋죠 자 머리 조심 알지 옳지 음 싼아이가 요자랑 붙으면서 무슨 하이 말했어 예? 에라는 재미가 없을라 그래 실수 실수 남자가 무슨 근데 형아 같은 고수들은 정말 정말 주먹에 들어오는 게 다 보여요? 그렇죠 자, 봐봐요. 우와, 대박! 원래 이 진짜 파이터들은 주먹보다 눈이 좋아야 되거든요. 동체시력 좀 더 빨리 해볼게, 빨리. 나 잘 못 치는데. 괜찮아요, 편하게, 편하게. 내가 다 있는데 뭐, 다 보인다니까? 본능적인 방어가 있겠는데 그냥 태어난 거지. 아이고, 다 보시믄. 다 보여, 느려, 느려. 쭉, 오른, 쭉, 왼, 쭉, 왼, 쭉. 으악! 일로와. 일로와!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아주 여자를 칠려고 그래, 저게. 뭐? 가. 거. 거. 일로와, 너 배웠지? 권태 배웠지, 씨! 저 왜 저래? 나오면 얼마나 쪽팔릴려고. 나 왔어! 길을 잃은 나이처럼 울고 뻗쳤다! 오늘 좀 안 올라가네. 야, 너, 너, 씨. 너 우리 집 비번 누르고 들어오지 말랬지? 니, 니가 비번을 바꾸랬지? 007이 뭐냐고. 아이, 씨. 어? 바디로션 못쓰는데? 지가 송승헌이야 뭐야? 가을 동화야? 내가 전세준 필살기 안 까먹었지? 어? 주만이가 보고 뻣갔다는 그거. 한 번 해봐, 한 번 해봐. 한 번 해봐. 어? 목걸기기 해야 돼, 알았지? 응. 싫어하냐? 뻣간 척한 거야. 하루 종일 하더라고. 대단하다, 진짜. 완전 침약적 침약적. 누가 안 넘어갔냐? 다 넘어온 거야. 왜요? 나도 넘어갈 거야. 어른들은 딱 너 같은 강아지 상을 주면 다니까. 그래? 그럼 너는 남자들이 대따 좋아하는 고양이 상이잖아. 어, 진짜? 아, 그래? 고양이? 고양이. 근데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기분 나빠. 걔랑 고양이 짓거리는데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니? 아이씨. 에라는 옷을 짜다가 나온 거야? 너, 너, 이 기집애. 이 옆구리를 왜, 왜 좀 매고 있어? 어? 이거 뭐 다 보여주려고 한 장 있어? 그냥 쓰레기 버리러 가는 패션이라는데? 아버님 생신인데 제가 당연히 와야죠. 아이고, 족발 됐잖아. 배달이 어디라고? 어머니, 어머니. 배달은 주말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 왔냐. 안녕하셨습니까, 형님. 야, 나시 입고 다니지 마. 그냥 징그러워. 오늘 헬스장 일찍 문 닫으셨나봐요. 너 설이랑 헤어졌다며. 근데 우리 집에 왜 와? 너 설이랑 헤어졌다며? 왜 온겨? 왜 온겨? 뭐요? 어? 설아. 설아, 근데. 뭐? 셋째 형님은 직업이. 마음은 착해. 마음이 아니고 직업꾼은 어떡해? 집에 가서 손 따. 손? 나 혼자 바늘 쓰고. 나 아직 등도 아프고. 이거. 썩을 수도 있대, 등이. 아휴 씨. 아휴 씨. 막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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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씨. 막내 오빠! 오빠! 아휴... ... 야, 야, 이 돌아이야. 강희야. 일어나. 아이씨! 아이씨! 아나운서가 서서구야겠니? 너 에라씨가 선치키라고 했지? 너 같은 남사친 나부랭이는 나 같은 공식 남친이랑 감히 말 섞을 급도 아니라고 이게 이게 뭘 모르네 나는 그런 노말한 남사친이 아니야 아니면 뭔데? 그래 아니면 뭔데? 일종의 조강 조강지친 뭐? 조강뭐? 어려운 시절을 함께한 친구 원소유권자 대주주 아빠 대리인 우리 아빠가 너한테 뭐 그런 거 시켜준다니? 너 지금 얘 편 드는 거냐? 에라씨 제 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얘가 니 편을 왜 들어줘? 이거 웃긴 놈이네 뭐해 자꾸 우리 무빈씨한테 농농거려? 우리 무빈씨? 너 내가 니네 헤라니한테 대놓고 뭐 인연 저년 그런 적 있지? 안 했어요? 뒤에서 했지? 뒤에서만 했네 아 아 아 잠깐 탭 탭 탭 아 탭 탭 탭 탭 노 탭 동반 노 탭 노 탭 노 탭 노 탭 노 탭 노 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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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치님 아 존이 막 탭이라고 해도 계속 한다니까 아 사람을 잡는다고요 나한테 너무 막하잖아 아 정힘들면 인마 탭을 영어로 말해보던가 뭐라고요? 아 니가 영어를 못하면 할 수 없지 그냥 빡지 가야지 난 도와줄 수가 없어 와 아씨 왜 옛날에 운동하는 애들한테 공부를 안 시켰나 몰라 아주 국가적으로 저 형한테 다 배상을 해줘야 돼 똥만 유어 마스터 쓰리 피니싱 테크니스 온 투 머트 뚜리 뚜리 오케이 왜왜 어떻게 해 나 붙어버렸어 붙었다고? 뭐가 껌이 껌은 안 붙었는데 나 아나운서 설에 붙었대 진짜? 면접 보러 오라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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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 언니가 어 울냐고 잠깐만 야 너 혹시 어? 왜 그러고 다녀? 아무리 집 앞이라고 해도. 뭐? 야. 아, 나 등 100이게 너 왜 이러고 타? 너 운전에 집중하라고. 쓸데없는 걱정. 좋아. 야, 사람 등신경이 그렇게 막 미세한 걸 감지하고 그러진 못한다니까. 갈게. 꼭 잡어. 흔들리는 나를 탓할 뿐 또 나는 네 생각에 I am falling with you. 그가 난 너. 그냥 내게. 그가 난 너. 그가 난 너. 감사합니다.